제2경인선 철도사업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구로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는 방식의 대안 노선을 검토했는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이 결과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남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철도사업. 연수구 청학동에서 남동구 논현동과 서창동을 지나 경기도 광명, 서울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3천억 원. 노선 길이는 총 37.3km로 이 중 광명에서 서울 구로까지 9.4km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으로 신설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최근 제2경인선 조성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시가 1년 전부터 구로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안 노선을 검토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2경인선 대체노선을 찾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면서 이 내용을 16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BC값과 노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차량기지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인천시가 건의한 대체노선에 대한 국토부의 검증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검증 용역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올해 안에 제2경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에서 기존 인천 2호선 서울 독산 연장 사업을 제2경인선 조기 추진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천시는 검토 결과 제2경인선과 일부 노선이 겹치는 것으로 확인돼 공약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